이거 뭐지? 로즈, 로즈. 로즈가 일어나래. 왜 앉아서 기다리자. 왜 여기서 자는 것인가? 왜 이따가 그러게, 로즈.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나 데려다줘야 되는데 뭔 소리야. 헬로, 음윤희님. 미야, 7시야. 학교 가야 해, 일어나. 언니가 안 일어나? 로즈. 로즈, 로즈. 로즈가 일어나래. 왜 앉아서 기다려야지. 빨리 나. 오, 형. 작은 언니는 아직 안 일어날 거야, 로제야. 응? 응, 언니 나왔어? 잘 잤어? 엄마는 계속 안 못먹겠다. 늦잠 잤다. 못 일어날까 봐 계속 걱정했나봐. 안 먹었나? 왜? 왜? 반가워 응 잘잤 얘 안돼 안돼 차 막힌다옹 조금 일찍 나가야 돼 그치? 얼굴 엄청 띵띵 부었다 오늘 정교회장 임명장 준다 그랬는데 저 부은 얼굴 보고 정보선이 놀라고 했는데 진짜 귀찮아 목까지 확실히 바르세요 오래간만에 등변하는데 소감이 어때? 졸립니다 나 그건 내 선크림이라고 왜 갖고 왔어 나 선크림이 그 옆에 유니프 갖고 왔네 목에도 바르고 아니 어? 누나 일어나 오늘 새 선생님이랑 줌하는거야 원래 있나? 왜 여기서 자는 것인가 줌 수업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잤어? 오케이 오 똑똑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? 어미 옷 다 갈아입었네 가방을 쌀거야 가방을 싸고 자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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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미야 알림장을 안 샀다? 뭐 아니야 우리 샀잖아 샀나? 샀잖아 엄마 어 저소름 돋아 알림장 샀지? 샀어 알림장은 찾아 놓고 잤어 사이즈 찾았어 필통 넣으면 이제 가져갈 거 없지? 뭐 쓰레받기 뭐 이런 거 안 가져가야 되나? 아 챙겨가야 될걸 실리아 아 실리아 실리아 개운이 아침에 이름 쓰다니 짠 실리아 곤이한테도 맞아요 이제 엄마랑 똑같은 사이즈 신어요 발만 커 발만 키가 커야 되는데 이제 아침을 좀 먹어볼게요 좋아 좋아 작게 작게 손을 벗어나지 않게 손을 벗어나지 않게 이게 얼마나 되는 아침이야 맛있다 그래도 의미는 친한 친구들 일정 있어서 괜찮다 응 아 진짜? 와우 예스 우리 너무 귀여워 카메라 보면서 ㅎㅎㅎㅎ ㅋㅋㅋ ㅋㅋ 다영 선생님이 새로 오신 분이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 나도 윤희는 음이 언니 담임선생님이 또 걸렸어요 3년째 음이 언니 선생님이 걸린 중이거든요 지금 계속 좋지 않냐? 안 좋아 안 되자 안 해도 음이 솜이? 그게 싫다고 왜 싫대? 음이 언니 공부 잘해서 비교할까봐 싫대 저 너무 공부해 윤희는... 윤희는... 잘하면 되지 뭐야 왜 이따 그러게 했지 이거 바꿔야 되나? 비용이 1레래? 응 오늘 밤 나왔다 닭꼭밥 냉이 달래? 된장국 아니 요거는 안 좋아 제발 깜짝 겁나 졸려 슥 슥 슥슥 짠 드디어 등교를 합니다 아우 꾸겨서는 실내화 가방을 타렸어요 실내화 가방 살아있긴 해? 어 안녕히 계세요 아니 나 데려다줘야 되는데 뭔 소리야 갔다 올게 줌 잘해 오래간만에 합격합니다 두근두근 곤이는 음이 데려다줘야 돼서 따라가고요 윤희는 혼자서 집에서 줌으로 새학기 할거에요 저 이제 학교 다 와가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새학기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이 오늘 잘하고 와 알러뷰 어 어 알러뷰 뽀뽀쭈? 저는 학교를 오늘 안가기 때문에 줌으로 개학식을 해요 와 신난다 학교 안가 신난다 신난다 이건 배웅노트인데요 새공책이에요 하나도 안썼어요 딸끔 그리고 이건 알림장인데 얘도 안 쓴거에요 그리고 3학년 땐 없었던 수학노트가 있더라고요 4학년 땐 수학을 많이 할건가? 여덟 저는 지금 준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만 가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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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